쌀이 아파 너와 함께 걷던 거리 요즘 활동같이 하는 가수분들 노래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아 낀다 나도 이거 하고 싶다고 아니 누가 맞지? 어디까지나? 여기 와봐요 악기타 한번만 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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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경주를 굉장히 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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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그룹이나 아티스트가 있으신가요? 관심이 가고 그런 그룹이 많고 음악방송을 하고 있어서 세븐티블분들이 가장 눈에 들어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굉장히 에너지 있고 세븐티블이 얼마 안될 때 굉장한 열정이 가득한 모습이 굉장히 곡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음오아예 네 바로 보자 너무 아파요 세븐티블이 음오아예 그리고 음악을 음악 노하 DANA 열정이 올라간 어색 음악 송원단 상승 이번 스태브 내 눈에 절여해 너의 잡은 oh Ah yes 말 놓쳐서 재로 오는 거야 두 번째 툴 모두 다 이기고 가 두 번째 툴 사수 질투 스팸 화이트 oh yes, do oh ah yes 너에게 빠져 지겠어 다는 한 잔 나 oh yeah 내 눈에 띄는 시간 중잖아 날 좋아하고, 날 좋아하지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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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네요 두근거리는 우릴 사랑해봐요 I feel I love you I think I need you 이제 뒤쪽이다 M-O-I-S 어떤 곡이지? 그 곡 있잖아 M ??? 막 27 버터 버전 버터 아잇 다가가 바로 다가가! 그 스윗데이 때 저희 마마무 선배님들의 오모아예를 아 예! 왜 스윗마스에 대해서 하는 거지? 오늘 크리스마스 카드의 데카코마니로 만들 거예요! 데카코마니로! 너와 나이를 맞춰 I feel good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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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도겸이가 준비한 곡입니다 도겸이로 말할 것 가지만 아 자신감 있는 남자죠 도겸이로 말할 것 같으면 나 따라해도 돼 나 따라해 뒤 따라와 뒤 따라와 캐럿들 유 유 유 유 정한 씨 앵콜 정한 송 한 번만 들려주시면 정한 송 네 뭐죠 이거? 방금 저희 했던 곡인데요 아시죠? 어떻게 아셨지? 정한이로 말할 것 같으면 정한이로 말할 것 같으면 정한이로 말할 것 같으면 정한이로 말할 것 같으면 내 그림은 겹쳐 못하겠으면 말 따라해면 돼 나의 나라가 지나면 뒤돌아와 B E M F S I M 나도 말할 걸 같으면 나도 말할 걸 같으면 말할 걸 같으면 제발 제발 못 말할 걸 같으면 우리의 하시는 견해지는 우리의 하시는 견해지는 우리의 하시는 견해지는 그래도 말할 걸 같으면 기다리지 말아요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그 사람도 당신의 마음과 똑같아요 그 사람도 당신의 마음과 똑같아요 I say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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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e 아니요 우리 빼고 한번 바꿔주세요 코인 노래방을 아 오랏단다 아 오랏단다 솔라케케 춤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고 따라 해보세요 솔라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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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보여드릴게요 솔라케케 감사합니다! 너를 제발 난 난 난 나 해 다만 오늘 하루 너무 바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헷갈리고 헷갈리고 조조하고 조심스러워진 있다고 해도 연락을 기다리지 말아요 전하기만 쳐다보지 말아요 전하기만 쳐다보지 말아요 전하기만 쳐다보지 말아요 네게 상처를 주면 먼저 τα지면 생각만 하지 그래 목을 던진다 묘단듯이 어리석게 너에게만 맞춰 가쁘게 나 끝 수고해 수명이 더 필요해 화를 내도 내 맘 아프다니까 빨리 해! 데칼코마니 너와 나 입을 맞춰 I feel good 오렌지 비까따 이야! 너무 나서 불맞아! 안 돼! puw! are you and I got my girl I'm gonna win it I'm gonna win it, win it, win it, win it, win it, win it 對 勝利 私 勝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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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나가세요! 이제 승매이진 너와 나 입을 마셔 하필은 너에게 나를 맡겨 하필은 이건 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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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손을 돌릴 것만 맞아 너와 나의 질퉁이 하필은 너의 질퉁이 하필은 너와 나 입을 마셔 하필은 너에게 나를 맡겨 하필은 이건 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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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손을 돌릴 것만 맞아 고고베베 아하 아 일단 꼭 따라 하도록 할게요 내가 이번 앨범의 주인공 예스 예스 엉엉아 예스 그래로 다가가 됐어 넌 내 취향적이었어 예스 내 앞을 지나가서 눈빛이 마주쳐서 이 스타일 좋아 느낌 좋아 그리고 마마무 선배님들과 콜라보 하는 건 아마 기사로 나가서 알고 계실 거라서 어떤 무대와 어떤 무대가 섞였을지 그러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스 we have a collabo with WAMAMOOM make sure to look forward to that line os to be dc n dc dc d e e e dc e 한글자막 by 김태혜 바라보 바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바라보 바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